여러분 가수예요. 기독교 자신이 있죠? 자, 그래서 드라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우리 인생이 사랑하는 게 다 드라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자막은 지민입니다. 2차 사랑해 부따가 부따네 바꾸시고 2차 끝까지 всё 2차 3 세상 너도 사시키지마는 않도라 사는게 그라마 하시오 너는 영주도 약도 주도 세워라 배워라 별의 별일 많구나 드라마 내가 내가 드라마 이 사연을 누가 할텐데 15세 내 선을 다 같이 갈까나 겁이 다시 쓰다라 우리 생드라마 하이! 하이! 자! 2절도 같애요 2절도 15, 12, 13 사랑해 은다 은다의 방법 15, 12, 13 그까도 이따없다게 한 곳 심어 15, 12, 13 사랑 너도 사시키지마는 않도라 사는게 그라마 하더라 15, 13 영주도 약도 주도 세워라 배워라 별의 별일이 많구나 15, 13 지름을 알아나 내가 알갔드라마 이 삶은 이 사연을 누가 할텐데 성실 다 그곳이 그곳에ea 성실과 꽃이 아니라든가 성실과 꽃이 다른 나라 성실과 꽃이inder 거 сем싫은 이 사연을ugg... 성실과 꽃이 다른 나라 wel원 너무 Lol 공장 괜찮으세요? 괜찮은 분은 2km 가시고 1km를 일단 내려서 낮은 분을 위해서 한번 가볼게요 벽도 사 지지 않아 않더라 산 된다더라 병 주고 약도 주던 세워라 내워라 혈의 변기만 부나 드라마 내가 해갈 드라마 이 사연은 누가 할 땐다 시골에 설가 마치 알다가 커피 마치 쓰다가 아 우리 인생 드라마 하이 자 자 2절 시골 사랑해 불가운 땅에 갚고 시골 그 불가 또 있다 없다 해가 갚고 시골 사랑 너도 사 쉽지 않은 안거라 사는게 불가하더라 오 헐 너무 주골이안도 주골 세워라 내보라 겨울의 대빙간구라 드라마 내가 해갈 드라마 이스라엘 오늘 누가 알겠는가 설탕같이 살다가 커피같이 쓰다가 드라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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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 불안하셔가지고